LA에 본사를 둔 한 의류 소매상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떠오른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속옷을 선보였습니다. 카나바라는 이름의 해당 회사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 적절한 대응과 브리핑으로 떠오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물론 개빈 유썸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코로나19 TF팀의 앤소니 파우치 소장의 이름이 새겨진 한정판 속옷 제품을 공개하며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한정판 제품을 구매 시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기부를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